오늘 첫 키워드는 일본 2차 보복입니다. 오늘이 7월 18일이죠. 일본 정부가 지금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의 가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에 관련해서 매우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오늘까지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구성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2차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그동안에 일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왔거든요. 그 시한이 오늘 오후로 닥칩니다. 사실 이 일본의 중재위 구성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청구권 협정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올 1월 초에 한국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에 기반을 한 외교 협상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 정식으로 3조 1항입니다. 지금 CG에도 나오고 있죠. 3조 1항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1단계로 외교적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2단계로 양국이 직접 참여하는 중재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제3국 사람들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3조 3항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6월 18일 날 마지막으로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한 달 시한으로 제안을 해왔고 그 시한이 오늘 그러니까 7월 18일로 만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 정부는 여기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그동안의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건데요. 결국 오늘이 지나면 청구권 협정에 의한 양국 간의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물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그동안의 명분을 축적해 왔거든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한국에 꾸준하게 협의와 협상을 제안해 왔는데 일본이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또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명분을, 적어도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공격에 대한 명분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언론들은 오늘이 지나면 2차 규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전망이 많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법 절차상으로 보면 한국이 국제법의 하나인 청구권 협정에 중재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규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입니다. ICJ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거의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아시다시피 국제 간의 사법 분쟁을 해소하는 3개의 재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회원국이고 일본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징용 문제, 청구권 협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는 양국이 피고와 원고 두 나라가 동시에 이 사법 절차에 따를 것을 약속하면서 함께 의뢰를 해야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도 일본만 재소를 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빠졌다. 우리나라는 협의와 국제사법 절차까지도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명분을 일본은 하나 더 가져려고 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캐치콜이라고 그러죠. 캐치콜, 캐치올, 캐치올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지금 백색국가 리스트로 분류해놨는데 그 백색국가 리스트 분류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 그 공시 마감이 이달 말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7월 18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2차 보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대로 미국 스트로헬 동아태 차관보가 양쪽 한일 간의 갈등 해결에 돕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개입하지는 않겠다, 중재하지는 않겠다, 중립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현재로서는 돌파구가 좀채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오늘 중재의 시한 마감 이후에 또 한 번 한일 간의 경제 보복전은 건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2차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키워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